출입문이 닫힌다 대풀불의 전설이 관해서 오는 대경산 서클로불의 동류가 아니거든요 조산 도시체소에서 오는 우산 국자국불공원 대경산 국불공원에서 휴가여행을 떠나오세요 이번 역은 맨정 맨정도입니다 비지특히 오빅됩니다 긴간은 주제, 긴간은 그대, 도사대에게만 가신 분은 냉장벽 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맨정도리로 Здравствуйте 냉정도리로 맨정도리로 맨정도리로 책상도리로 최우수사이버주, 도산디리타지 just 대학으로 가신 분은 냉장벽 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